안녕하세요. 코롱스프렉스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엎어치는 샷을 연습장이나 집에서 손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얼라이머트 스틱이나 집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구두주걱, 헤라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양팔위에 팔꿈치 바로 윗부분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스틱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백스윙을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스틱이 이렇게 몸 앞쪽에 떨어지셨다면 내가 오른팔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셔서 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직으로 이 얼라이머트 스틱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엎어치치는 샷, 오버 더 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